다른 건 괜찮은데 여권은 아니겠지 이런 거? 여권은 아니겠지 설마 반지 있니? 반지 있어요? 근데 웃긴 게 나한테 고마워 오빠 물건 가져왔나 보지 형 일단 우리도 같이 한번 저기 따라가보자 마을 그러자 나 갖다 놓고 올게 상처는 괜찮은데 발쪽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발쪽이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어제 눈이 많이 와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렇게 이렇게 밖에도 건강하게 오니까 사실 막 벅차요 궁금한데요? 왜 계속 저한테 고맙다고 되죠? 을물교환 뭐가 이렇게 고맙다는 거예요? 뭐가 이렇게 고맙다는 거예요? 뭐가 이렇게 고맙다는 거예요? 일단 먹고 얘기해 얘는 안 먹는 거 아니야 뭐가 이렇게 고맙다는 거예요? 아니야 고마워지 지식스 너 때문에 참 소금도 없고 비올 때 그냥 잘 좀 피해 있어 비올 때? 아 비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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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각자 딱 한 개씩밖에 없다는 그거? 반점이 아니 완전 침 챙기는데 눈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어 이것저것 다 말아서 이거 말아서 목통 돌아다니고 어 누구 거야? 네 빨리 챙겨 일단 해서 세 개 더 얹혀주니까 주더라고 아 내년에 보자고 하고 어떻게 해 헤어졌는데 100명 없이 100명 없이 100명 없이 100명 없이 형이 없습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짐 분다 가볼까? 가볼까? 그거 구경해봐 네 약속을 좀 보내고 진짜 병원 이제 병원 간다고 이제 괜찮아요 지금 병원 간다 이분들은 이렇게 딱 물 물 교환해서 오는 날이 어떻게 보면 딱 마을 잔칫 날이겠다 그렇지 우리 할머니도 다 궁금하시겠다 다 여기 뭐 모이셨어 궁금하시고 궁금하시고 다들 표정이 너무 밝으셔 네 짜자잔 소금이란 느낌? 이게 티벳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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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소금이네 야 신기하네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 고량주 같은 그런 거 그런가 중국 쇠? 아 중국 쇠인데 쇠쇠 쇠쇠 아 진짜 잘 친다리네 잘 친다리 아 가만히 안녕히 계세요 가만히 가 가만히 가 가만히 가 가만히 가 가만히 가 가만히 가 아 형 이거 정환이 형 생각보다 단춘한 물품들에 내심 기다렸던 아이들의 옷까지는 없었지만 이번 야크 카라반을 통해 병만족은 히말라야의 생존 방식 그리고 작은 것에도 크게 감사할 줄 아는 혹순도 사람들의 착한 마음을 배웠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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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 계시나요? 어머니? 안쪽이 계실 것 같은데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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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방에 뭐 챙겨온 거 없어? 몇 개 있거든? 응, 있어. 영양제라든가, 비타민이 그런. 응, 그러니까 나는 아까 살이 아프시다고 했는데 내가 파스를 가져왔거든. 응. 등산하고 나서.